오젤리젤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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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늘의 일을 잊지 않으세요 잊지 않으세요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채연이 조금 전에 한 명이 긴장하고 있어요 여러분과 같이 가고 싶은 곳이 있어요 어디가? 원스와 함께 가고 싶은 곳이 있어요 원스와 함께 가고 싶은 곳이 있어요 일본어 배경을 더 열심히 하고 싶은 곳이 있어요 응 응 어떤 곳이 간단하게 말할 수 있는 곳이 있어요 여러분 두 명씩 채연입니다 오늘은 마지막까지 盛り上がりましょう آ음 우리는 盛り上がりましょう。